1월 3일 1월 3일 1월 3일 1월 3일 1월 3일 제가 오늘은 좀 귀 부인 컨셉으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1월 1일 대부도에 갑니다 굴 먹으러 갈까요? 제발 경안에 바지락 손칼국수 우리는 굴구이 먹으러 왔죠 옆집은 칼국수집이고 오른쪽이 굴구이집입니다 무한리표 nadal 주문부 이게 본벼 너무 아랫텐데 이거 알아서 먹을거 아니죠? 나도 한 숙박 3,000원 골고루 금방 잠시만요 뱀뱀 다 먹었는데 뒤에 화력이 남아있어요. 다 먹었는데 뒤에 화력이 남아있어요. 햇집 간판 같은 카페! 무려 100평 카페래요. 뷰가 그렇게 좋다는데 가보시고요. 예쁘다. 빵보다는 케익이 많아요. 티라미슈 당근 케익. 여기는 뷰 맛집인 테라스인데요.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저쪽이 살짝 예쁜 정도? 카페에 왔어요. 아까 불이 살짝 물려가지고 빵 먹고 싶어서 옆에 있는 카페에 왔어요. 제가 오늘은 좀 귀 부인 컨셉으로 밍클에 입고 왔어요. 안녕! 과자 엄청 많이 줬어. 우리는 프레첼이랑 치즈 케익이랑 레모네이드 아이스 아너지카노. 이름만큼 집에 오셨나요? 너무 귀엽다. 진짜 귀여워. 반응이가 더 이쁘네 일몰은 없었지만 오늘 완벽한 재벌다 여행 끝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